Q. 종훈아, 상규 형? 종훈아, 상규 형이다. 벌써 우리가 알고 지낸 지 11년, 2년 돼 가는데 올 한 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다시 한 번 종훈의 천재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인정하는 만큼 더 좋은 플레이로 많은 팬분들께 사랑받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. 힘내자, 종훈아. 상근아, 상규다. 올 한 해 네가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친구로서 도움이 많이 못 돼 주고 있어서 미안하고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힘내고 우리 팀을 잘 이끌어서 또 기훈이 형 잘 서포트해주면서 우리가 좋은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파이팅하고 이제 부상 조심해서 항상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. 종성아, 상규형이다. 올 한 해 네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네가 더 성장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거를 당차게 이겨내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고 특별히 또 오늘 R리그에서 복귀전을 갔는데 이제 헐헐 날기를 형이 진짜 진심으로 바라고 있을게 파이팅 하자. 안녕하세요. 민상기입니다. 일단 저희가 올 시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버티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가 그 수원이라는 그 팀의 그 명성에 걸맞게 그거를 무게를 지고 또 버티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. 어쨌든 간에 정말로 원정을 가건 홈에 있건 언제나 저희 서포터즈들이 많이 와주셔서 응원을 하시는 만큼 저희도 그 힘을 입어서 더욱더 운동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끝까지 정말로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셔서 올 시즌 끝날 때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정말 저희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매 경기 정말로 승리를 위해서 정말로 절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정말로 끝까지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또 FA컵 우승이라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언제나 뒤에서 저희를 서포터 해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